안녕하세요. 색종이로 쉽고 예쁜 카네이션 만들어 볼게요. 앞면과 뒷면의 색이 똑같은 양면 색종이와 스탬플러 필요합니다. 먼저 색종이를 작은 색종이 4장으로 오려줄 거에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접은 선을 따라 가위로 오리면 작은 색종이 4장이 나와요. 오린 색종이 총 4번 반으로 접어줄게요. 세모 모양으로 한 번 반으로 접어줍니다. 두번째로 반으로 접어줍니다. 선이 분명하게 나오도록 세게 눌러주세요. 세번째로 반 접어주세요. 마지막 네번째로 반 접어줄게요. 접은 선이 분명하게 나오도록 꾹꾹 눌러주세요. 맨 앞쪽에 접혀진 색종이의 왼쪽 모서리부터 시작해서 직선의 선이 나오도록 이렇게 가위로 오려줍니다. 오린 색종이의 양쪽 옆 모서리도 길쭉한 둥근 선으로 오려줄게요. 꽃잎 모양이 나오도록 오려줍니다. 반대쪽 모서리도 길쭉한 둥근 선으로 오려줄게요. 그리고 위쪽을 이렇게 뾰족하게 조금만 오려내주세요. 카네이션 꽃잎 모양이 나왔어요. 오린 색종이 모두 펼칩니다. 같은 방법으로 총 5장 만들어주세요. 5장의 꽃잎을 이렇게 엇갈려가면서 모두 다 한 곳으로 모아서 넣을게요. 5장을 한꺼번에 가운데에 스탬플러로 꾹 찍어줍니다. 맨 첫번째 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모아줄게요. 아래쪽에 색종이를 꾹 눌러주세요. 두번째 색종이도 가운데 쪽으로 모아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꾹 눌러주세요. 세번째 색종이도 가운데 쪽으로 모아주고 아래쪽 부분을 꾹 세게 눌러줄게요. 네번째 색종이도 가운데 쪽으로 모아주고 아래쪽 부분을 꾹 눌러줍니다. 다섯번째 종이는 그대로 놓아둘게요. 네번째 색종이부터 예쁜 카네이션 모양으로 조금씩 펼쳐줍니다. 세번째 종이도 펼치고 두번째도 펼치고 첫번째는 그냥 놔둘게요. 예쁜 카네이션 완성이에요. 밑에 꾸며줄 받침도 만들어 볼게요. 꽃잎을 만들었던 빨간색 색종이보다 조금 크게 하얀색 색종이를 오려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총 네번 반으로 접어줄게요. 한번 반으로 접어줍니다. 두번째로 반으로 접어줍니다. 세번째로 반 접어줄게요. 마지막 네번째로 반 접어줍니다.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맨 앞쪽에 왼쪽 모서리부터 시작해서 직선의 선이 나오도록 가위로 잘라주세요. 동그란 구멍을 낼 부분을 연필로 표시할게요. 펀치에 동그라미 구멍 속으로 동그라미 구멍 속으로 내가 그린 동그라미 모양이 보이도록 이렇게 맞춰준 후 꾹 눌러줄게요. 그러면 동그란 구멍이 생겼어요. 그리고 선을 따라 가위로 오려줍니다. 오린 색종이 모드 펼쳐주세요. 예쁜 받침대 모양이 나왔어요. 가운데 풀칠하고 미리 만들어두었던 카네이션을 붙여줍니다. 짠! 완성입니다.